. 개꿈이다. 행복하세요. 아 거 니네 너 거 이랬던 편의점 근처에서 살인사건 난 거 알지? . . . . . . . . . 자, 어디로?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뭐하세요? 200만 원도 네? 200만 원 달라고 나한테 현금 후 이게 제가 안 보이는 거 같죠? 아무튼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아예 기계값 할부를 1시나 파셔서 그냥 좀 해주세요 뭐해 이거? 근데 다른 아저씨도 그쪽이 죽였어요? 네? 아니요 아니에요 네? 사장한테 불만을 얘기하겠지? 내가 좀 아는데 안 걸리게 도와줄게요 아 동대신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허기는 거의 사라진다 인간의 목숨은 질기다 아니 인간의 목숨은 쉽다 너나 나나 씹진다니까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증거가 없다 이리와 아